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신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간의 영과 혼은 언제 시작이 되는가 지금 인간론을 다루고 있는데 인간의 생명은 언제 시작이 되는가 이미 영원전부터 존재했다가 잉태될 때에 주입이 되었는가 아니면 잉태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그것도 아니면 생식의 법칙에 따라서 영과 혼이 유전이 되는가 아니면 이것저것 생각하기 귀찮은가 사람의 머릿속에 잡다한 이러한 비성경적인 생각 철학들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러한 것들 오늘 성경으로 다시금 재무장하시고 이 머릿속을 아주 시원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인간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피터정이고 헤럴드 에버리 박사님이 지금 2권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강의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성경적 조직신학, 조직적 성경신학 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숨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루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루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인간의 생명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인간의 생명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영은 하나님이 풀어주신 신성한 힘입니다 신성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숨은 하나님의 숨은 어떻게 다른 모든 인간에게 들어가게 될까 어떻게 들어가게 될까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숨 영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혈통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태어난 갓난아기의 생명은 아담에게 풀어진 최초의 숨에서 비롯됐다 아담에게 풀어진 영에서 풀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아담의 육에 숨을 불어넣자 혼이 창조되었다 전에 3분설 이야기할 때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흙으로 빚어진 그 육체에 닫자 혼이 되었다 라고 했죠 특이한 시점에 그 시점에 혼이 생겨났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태어난 갓난아이의 생명은 아담에게 풀어진 최초의 숨에서 비롯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식물 모든 동물 모든 생물을 세대가 이어져 살아 있게끔 할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각기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르시되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아담에게 풀어진 신성한 숨 영에도 그 뒤에 올 모든 세대가 살아 있게 할 만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종류대로 나오는 거예요 코끼리가 그리고 또 여러 나무 그리고 또 바위 식물 다 그 종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창시자 근원 시작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숨은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자 이것을 근거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사도행전 17장 25절 26절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런 명확한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와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한 혈통에 의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번역이 좀 한국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약간 번역하는 것이 애매해요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한 혈통으로부터 만드사라고 했습니다 From one blooded 혹은 한 사람으로부터 만드사 From one man 이렇게 번역해야 분명한 뜻이 전달이 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한 사람에게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부터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알죠 그죠? 아담이죠 하나님이 전 인류를 아담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야 이런 육체적인 조상 이걸 이야기하는 그 이상인 거예요 우리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그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그 모양과 형상대로 또 셋이 그 모양과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사용해서 인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에게 의해서 모든 족속을 만들었는데 아담에 어떤 것을 사용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뭐냐 이것은 생명의 발화장치입니다 그게 뭐예요? 숨이에요 숨 영이죠 그리고 DNA 육체를 리프로덕션하는 재생산하는 각기 종류대로 내는 것처럼 그런 DNA 둘 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 발화장치와 DNA 이 둘 다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아담에게 의해서 세대를 통해서 걸쳐서 전해져 오고 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한 사람 아담에게 의해서 만들었는데 아담의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생명의 발화장치인 숨 아담을 살게 한 아담을 아담 되게 한 생혼으로 만든 그 영을 하나님의 숨으로부터 비롯됐고 육체를 DNA를 생산할 수 있는 그 DNA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담은 세대를 걸쳐서 전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으로 보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숨이 모든 인간에게 풀어졌는데 자 보세요 피조세계가 이렇게 있죠 자연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이 연결되고 서로 영향력을 주고 겹쳐져 있고 마무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 흙으로 지은 아담에게 임하자 아담이 되었어요 생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아담에게 의해서 모든 인간이 났는데 단순히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의 사람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사용해서요 아담에 어떤 것을 사용해서 아담의 그 생명 발화장치 영과 그리고 DNA를 통하여서 모든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사도행전 17장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사람에게서부터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살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 인류를 아담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플라톤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배운 적이 없어요 물론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야 이건 알죠 그런데 그 영과 혼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임신 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임신 중에 어떤 시점에 어머니 태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것을 내려보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플라톤과 플라톤 당시 동시대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생겨난 사상이었어요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다 시점에서 우리 샤머니즘의 삼신 할머니가 그렇게 점지해 준 것처럼 하늘에서 새로운 영적인 것을 탁 내려보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플라톤은 하늘의 영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혼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하늘에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늘에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이 한시적으로 지구에 내려와서 살다가 죽은 후에 다시 하늘로 되돌아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상을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은 영계가 사유세계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이 한시적으로 내려와서 육체라는 감옥에 갇혔다가 육체를 마감하게 되면 다시 본양으로 돌아간다 하늘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것이 고정관념으로 싹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게 철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인간 이런 표현들을 즐겨 사용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인간 영원의 과거에 존재하는 인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존재했었다 많은 기독교인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플라톤의 우주론과 인간이 하늘에 영원히 존재하다가 한시적으로 지구에 방문한다는 이런 플라톤의 이런 생각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혼이 임신하게 되게 되면 육 안에 갇혀 있다가 육이 사망하게 되게 되면 다시금 연계로 돌아간다 이게 플라톤의 우주론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혼에 대한 플라톤의 생각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각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상상을 즐겨합니다 내가 창세 전에 존재했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미묘하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문자 그대로 존재했다라고 전달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사람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창조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과거에 영원히 존재했었던 이런 존재인 거예요 사람이라고 플라톤의 그 생각이 그래서 임신이 될 때 주입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들에게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분서를 주장하는 이런 교사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신학용어로 영혼선제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선제설 잠시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신학을 생각을 해볼 때 거짓 교리를 어떻게 식별하는가 현대 교사들은 위조지폐를 식별하는 법을 예로 많이 듭니다 위조지폐를 연구하기보다는 진짜 지폐를 많이 만져가지고 그 위조지폐가 즉시로 불편해지고 이질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진짜 지폐를 많이 연구하고 많이 만져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게 느껴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옳게 느껴지는 것 옳게 느껴지는 것을 옳게 느껴지는 것을 이게 진리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와 우리가 속한 시대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조론과 세계관에 들어맞지 않게 되게 되면 옳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문화 우리가 가진 시대 속의 그런 배경 우조론 세계관에 딱 들어맞아야 그게 옳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문화 그리고 또 우리의 시대 정신 그리고 우조론과 세계관이 성경적이지 않게 된다고 하게 되면 옳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조집회 식별법 대부분 은사주의자들은 참되신 그 성령님을 잘 보게 되게 되면 너무 거짓 영예 그것을 알려고 많이 연구하려고 많이 노력하지 마 참되신 성령님만 잘 알게 되게 되면 이것에 집중하면 돼 이걸 이렇게 위조집회 식별법을 애로 사용을 합니다 또 이런 보금주의권에서는 정통의 신학 정통신학을 정확하게 잘 연구하고 정통신학을 명확하게 갖고 있게 되게 되면 2단을 선별할 수 있어 이렇게 위조집회 식별법 애화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미싱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옳게 느껴지는 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세계관 문화 배경 이것이 맞지 않게 되게 되면 옳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대로 대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존재하다가 임신하면 하늘에서 그 태 속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샤머니즘의 이런 그잖아요 정한수 떠넣고 삼신할머니의 피잖아요 그러면 삼신할머니가 그 여러 부부가 있다면 그 태 속에 이렇게 딱 점지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믿음들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이러한 교리가 옳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플라톤의 우주론을 그들의 세계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연계가 있고 연계가 있고 혼이 있다면 영혼이 존재하다가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있다가 육체가 죽게 되게 되면 다시금 본양으로 간다 이런 거예요 이러한 세계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옳게 느껴지는 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요 옳게 느껴지는 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정 기준은 성경에 개시된 진리여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결정 기준은 성경에 개시된 진리여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존재하다가 이 땅에 내려온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못 봤습니다 하늘에 존재하다가 내려오신 분은 유일한 하마샤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구절에서 사도 요하는 이런 철학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와는 다른 기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위로부터 오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이루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우리 사람과 다른 기원이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성육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 하늘에서 존재하다가 내려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플라토는 어떻습니까? 이미 존재했다가 잘못되어 가지고 자연계에 내려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존재하다가 몸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플라톤이 틀렸다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영지주의자와 플라톤의 일한 철학자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미 여러 존재가 이렇게 존재했다가 임신할 때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육체적인 재생산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가 계속해서 리프로덱션 된다라고 하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져 온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느냐? 생명 발화장치인 숨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그 숨이 계속해서 유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DNA가 계속해서 유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습니다 이 말이, 이 말씀이 옳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이런 사람이 언제 어떻게 기원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철학적인 것들을 다 쓰레기들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진리로 대체하기 또 한 구절을 근거로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스 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 세대기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담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한 구절 중에 하나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들였을 때 레이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레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4세대가 지나야 태어나죠 레이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어디 있었다고 했습니까 하늘이 아니라 고조부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레이가 잉태되었을 때 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어머니 태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가 이미 그의 조상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근데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레이가 잉태되기 전에 온전하게 존재했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체 순 영적인 실체와 그의 DNA는 아브라함 안에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암호와 유전자 암호 둘 다 세대를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이다는 거예요 레이의 혼은 영적 실체가 태 속에서 물리적 신체와 접촉하고 나서야 생혼 레이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성경적 우주론에 비롯된 삼분설에 입각해서 살펴보게 되면 인간의 생명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명윤리라든지 특히 낙태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낙태 문제를 두고 싸우고 있는데 서로 여러 이견이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서로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삼분설이 맞는다면 맞는다는 이런 결정을 따르게 되면 인간의 생명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아담에게 불어넣으실 때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온 인류의 시작 지점입니다 한 사람 아담에게 의해서 아담으로부터 인류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생명은 어머니 자궁 속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또한 임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 혼을 막 재창조해서 넣지 않으셨어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영을 불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FST 아버지와 아들 신학은 하나님의 숨이 모든 인간에게 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숨이 모든 인간에게 풀어졌다 그래서 자연적인 차원 그리고 차원에서 또 영적인 차원이 여기 피조세계 내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을 불어넣자 아담에 어떤 것? 아담에게 의해서 비롯된 그 영이 셋에게 그죠? 그리고 셋은 또 다른 그 아들에게 또 아들에게 아들에게 모든 인간에게 DNA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 그리고 또 그 숨이 계속해서 유전이 되면서 육체와 맞닿았을 때 가짜 독특한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난자와 정자를 거쳐서 DNA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명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은 창조 여섯째 날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혼은 언제 시작이 되는가? 성경적 우조론에서 비롯된 이런 산분설 인간의 생명은 아담에게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인간의 혼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끌어낸 우조론과 산분설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아담의 혼은 하나님의 숨이 육체에 닿았을 때 생겨났다 그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근거해서 말할 거예요 10편 139편 13절에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장소를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가 아니라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이수를 생겨나게 하신 곳이 그의 모태였어요 모든 인간은 그들의 모태 안에서 생겨납니다 혼이 생겨난 정확한 시점은 모르죠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내장이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으니까 배아에 피가 돌기 시작할 때로 혼이 생긴다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추정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점은 모르죠 자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아담의 육에 숨을 불어넣자 혼이 창조되었다 그죠? 이것도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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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태어난 갓난아이도 이러한 구조로 창세기 2장 7절의 구조로 되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의 혼은 언제 시작이 되는가 플라톤 우주론에 비롯된 이분설의 이런 사람들은 이걸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본성의 이분설을 세계관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은 인간의 혼이 언제 시작이 됩니까? 이 대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영과 혼을 같은 실체로 보기 때문에 영이 혼이다 혼이 영이다 하나님은 단순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다 그리고 성경에 교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과 혼은 같은 실체로 보기 때문에 혼이 언제 시작되느냐 이게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걸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영과 혼은 동시에 생겨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런데 인간의 생명이 아담에게서 시작되었지만 혼은 모태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면 이건 모순인 거예요 이분설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설 교사들이 이런 추측에 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 영과 혼은 같은 실체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런 모순을 다시금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 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던 영원선제설 또 하나는 영원창조설 또 하나는 영원유전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해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분설 교사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영원선제설 영원선제설 영원선제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원창조설과 영원유전설은 DNA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람 된 진짜 사람 그런 혼 이분설은 영원이겠죠 영원 이것은 언제 생겨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한꺼번에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이 영계에 존재하다가 사람이 잉태될 때 육체에 들어와서 연합이 된다 주로 범죄한 영혼들이 인간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제점이 뭐냐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철학으로 성경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기원 아담으로부터 아담에게 의해서 육체뿐만 아니라 영과 혼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런 단일성을 파괴를 합니다 지지자들은 뭐냐면 플라톤의 우주론을 세계관으로 받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영혼류 삼문설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들도 왔다리 갔다리 철학과 혼돈이 되기 때문에 영혼선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대부분 뉴에이지 그리고 또 윤회사상 환생적 사고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이 영혼선제설을 굉장히 선호하죠 그 다음에 영혼창조설이라고 있습니다 영혼창조설 각 개인의 영혼을 모태에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자와 정자가 결합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혼을 영혼을 그때 창조하신다 뭐 주입을 했다든지 그리고 없었다가 새로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여섯째 문제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사역을 여섯째 여섯 발음이 안 되네 여섯째 날 마치셨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 마치셨다 여섯째 날 마치셨다 그 영혼창조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창조사역을 다시 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게 마친 거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이고 그죠? 어떻게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어떻게 모태에서 새 사람을 계속 창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CT라든지 RT 고전신학이나 개혁신학에 있어서 태어나면 줄성을 가진 아이가 창조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줄성을 가진 아이를 창조하시는가 이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런 CT와 개혁신학자들인데 그렇다면 모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줄성을 가진 아이를 창조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혼유전설이라고 했습니다 트러듀션이라고 하는 건데 영혼유전설은 뭐냐면 갓난아기의 영혼은 육체의 출생처럼 잉태되는 순간 부모의 영혼으로부터 생성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영혼으로부터 생성된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몸과 영혼이 자손에게 유전된다 그러니까 생식의 법칙대로 DNA대로 유전되듯이 영과 혼도 자손에게 유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대부분 이분설 교사들은 어떤 신로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단순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 중 어떤 혼의 유전이 어떻게 분리돼가지고 어떤 영혼의 부모의 혼이 자식에게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또 혼이 없다가 생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을 것이란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창조설과 영혼유전설 이 이분설 가지고서는 이렇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또 곤란한 것이 뭐냐면 현대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곤란한 과학적 질문에 플라톤의 우주론에 빌리던 이분설을 가진 교사들은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과학의 발달로 배아를 성공적으로 분연시킬 수 있죠 의료기사가 혼이 몇 개나 생길지 사람이 몇 명이 생길지를 의료기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료기사는 신인가 혹은 신과 같은 존재란 말인가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창조설이 맞다면 모든 배아마다 하나님이 혼을 직접 창조하셔야 돼요 영혼유전설이 맞다면 모든 배아의 혼은 부모의 혼으로부터 생겨나야 되는데 보통 이 과정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영혼창조설이나 영혼유전설 모두 하나님은 언제나 각 사람의 혼을 창조하거나 생겨내게 한 책임이 있어요 혼이 없다가 창조되거나 생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혼을 창조하거나 생겨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곤란한 문제가 이겁니다 의료기사가 배아를 여러 번 분열시킬 능력과 수단이 있는 경우에 하나님은 의료기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료기사가 쌍둥이를 만들어야겠다 다둥이를 만들어야겠다 그렇잖아요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결합하면 수정난이 되는데 수정난을 분열시키는 접합체를 배아라고 하는데 배아기 때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개의 혼을 창조하거나 생겨나게 해야 하는지에 그 문제에 있어서 의료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분설로는 설명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곤란한 과학적 질문 3분설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3분설로의 핵심은 뭐냐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에게 풀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아담에게 불어넣자 아담이라고 하는 생혼이 생긴 거죠 그런 것처럼 한 사람 아담에게서 풀어졌다는 거예요 영 곧 생명의 발화장치는 혼을 생성하고 사람이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기 종류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할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부모에게는 새 아이의 설계와 구조를 지시할 DNA가 있고요 부모에게는 모태라고 하는 태아가 자랄 완벽한 환경이 있고요 부모에게는 영이 있어요 영은 하나님의 것으로 혼을 생성하고 태아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혼을 창조하거나 혼을 생성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개입을 필요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해는 마십시오 사람을 빚어가시고 그리고 짓고 만드시는 행위는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 것을 아담에게 불어오신 그 영 외에 또 다른 영을 막 주입을 시키거나 창조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 모태에서 사람을 짓고 그리고 또 형성하시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러므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생명을 잉태할 힘이 있는 거예요 각기 종류대로 내라 식물도 생물도 짐승도 다 그렇게 하시듯이 특별히 아담에게는 영을 불어넣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능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그 형상대로 만들 그런 힘이 부모에게 다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의료기사가 배아를 분열시켜서 쌍둥이나 다둥이를 만드는 것은 솜씨가 정교하고 탁월할 정도일 뿐인 거예요 이미 부모에게 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의 문제를 이렇게 산분설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종합해보자면 제가 왜 이 강의를 하냐면 이제는 플라톤에 대한 이런 사고들을 좀 빨리 여러 다방면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플라톤은 혼을 사유의 세계와 이대와 접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이 영계에 있다가 사람이 태어날 때 현실 세계로 왔다가 죽을 때 영계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 영계로 돌아가는 거 이때부터 천국론이 또 오해하기 시작하는 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인간놈뿐만 아니라 킹덤놈도 오해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 플라톤이예요 플라톤의 우조론과 인간놈에서 다 이런 오해가 비롯된 거예요 왜곡이 비롯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생명은 언제 시작이 된다고요? 왜? 생명은 언제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여사첸날 창조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생명의 기원은 아담에게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생명의 숨, 영은 세대를 거쳐서 전수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있어요 그렇다면 혼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혼은 영이 모태 속에 있는 물질적 실체와 접촉할 때 생겨납니다 창세기 2장 7절 아담을 창조할 때와 똑같이 현대에 있는 아기들도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철학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성경적인 사고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